아니 근데 나는 진짜 사람들이 나를 너무 착하게 보는 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. 나는 정말 착하지 않은 사람인데. 착하다의 기준. 아 그런 게 너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나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. 그럼 나는 이제 나도 기분 전환을 하고 단 걸 먹고 싶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갔어. 그래서 어 저 뭐 아이스 초코요. 이렇게 하면 그들이 느끼기에 그 온도가 내가 너무 낮은 거야. 어 기대했던 온도가 있는데. 왜냐하면 나는 안녕하세요 아이스 초코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가 나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온도인데. 내가 그렇다고 내가 아이스 초코 이러진 않아도. 아이스 초코. 아이스 초코 이러진 않아도. 근데 이걸 웃지 않으면 내가 되게 기분이 좋지 않거나 약간 싸가지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. 진짜. 그래서 아 나는 늘 웃어야 되는 게 있나 보다 하고. 이거 주세요 하고 웃으면서 말하는 게 약간 좀 버릇이 된 것 같아요. 어머.